5부 물리학자의 흑역사 21장 갈릴레의 인생 최대의 실수 토성, 목성, 화성, 지구, 금성, 수성 케플러가 세계의 조화에서 제시한 천체의 음악악보 위에 나온 악보는 음악의 역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물리학의 역사 혹은 우주론의 역사에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바흐, 슈베르트, 베토벤뿐 아니라 그 어떤 작곡가의 작품도 아닌 이 악보는 독일의 천문학자 케플러가 세계의 조화라는 책에 수록한 것이다 갈릴레이의 실수와 이 악보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갈릴레이의 실수는 바로 이 악보에 담긴 사상에 관한 것이다 과학의 할 일은 객관적 사물이 왜 그런지 알아내는 것이다 물리학은 특히 그렇다 이는 케플러의 말과도 일치한다 나는 천체의 수, 천체 간 거리, 천체 운동을 탐구하는 데 이끌린다 나는 천체가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왜 다른 모습이 아닌지를 알아내고 싶다 이런 왜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시대마다 생각의 틀이 달라지곤 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 물리학자들은 조화를 이용해 객관적 사물의 외를 설명하려 했다 예를 들어보자 항성은 왜 원운동을 할까? 원운동이 균형 있고 충만하며 안정적임으로 가장 조화롭기 때문이다 뉴턴 시대에는 이런 사고 방식이 불완전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물리학자는 마땅히 힘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했다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도 연구할 때 갖가지 방법으로 힘을 찾으려 한다 힘을 찾으면 왜?라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힘을 중심으로 살피면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고 자연현상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 갈릴레이가 살았던 시대는 고대 그리스식의 낡은 이론이 위협받고 동요하던 때였다 16세기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혈액순환에 관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연이어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의사인 갈레노스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고 고대 그리스 시절의 지식에 의구심을 품는 움직임이 생겼다 물체가 운동하는 원인을 찾으려는 운동학 문제는 조화라는 생각의 틀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은 운동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하나는 자연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운동, 비자연운동이다 자연운동은 천체의 원주운동, 무거운 물체의 낙하운동 등이고 강제운동은 돌을 던지는 경우나 물체를 수평으로 움직이는 운동 등을 말한다 자연운동의 원인은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위치를 찾아가려는 본능이다 무거운 물체는 땅속으로 향하려는 본능이 있어 낙하운동이 일어난다 무거운 물체일수록 빠르게 떨어진다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도는 운동은 조화롭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불변한 자연운동이다 강제운동은 다른 물체의 강제적 작용을 발생하는 운동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더 이상 그 물체를 밀지 않을 때 물체는 곧 정지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결론을 직관적인 추론으로만 내렸기에 일찍부터 그 결함을 지적받았다 갈릴레이는 선배들과 달리 과학 실험을 숭상했기 때문에 추론은 직관이 아닌 실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역의 지식을 얻으려 하면서 배나 활, 화포를 연구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책의 목차와 참고 문헌을 뒤적이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문제에 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본다 게다가 그가 한 말의 진짜 함의를 이해했다면 더는 지식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갈릴레이는 무거운 물체가 낙하하는 것은 원래 위치를 추구하는 움직임 같은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물체가 중력을 작용받아 균일한 가속 운동을 하는데 이 가속도는 보평상수 G라고 하며 물체의 무게나 성분에 무관하다 갈릴레이는 경사면 실험의 이상적 환경을 가정하는 논리적 추론을 더하여 관성의 법칙을 알아냈다 이 법칙은 힘은 속도의 원인이 아니라 가속도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갈릴레이는 동력하게 올바른 기초를 다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이론은 발붙일 곳을 잃었다 갈릴레이가 지면에서 운동에 관한 옛 사고방식을 깨뜨렸으니 하늘의 천체 운동에 관한 옛 사고방식도 쉽게 흔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구도 하나의 행성일 뿐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학설 지면에서의 운동법칙에 관한 갈릴레이의 여러 가지 발견 등에 따라 천체뿐 아니라 지구 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 사람이 바로 케플러였다 그는 갈릴레이와 자주 편지를 주고받았다 1605년에 케플러는 이런 편지를 썼다 나는 진심으로 그 물리적 원인을 탐구합니다 내 목표는 천체란 신성한 유기체가 아닌 시기에 비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천체의 거의 모든 운동은 그저 단일하고도 간단한 자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시계의 각종 움직임이 오직 그 무거운 추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런 물리적 개념을 계산식이나 기약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케플러가 1605년에 일종의 역학적 사고방식으로 하늘과 땅의 물리학을 아우르려 했다는 것은 놀랍다 그는 원래 행성운동 속도의 각종 비례관계를 탐구하면서 조화의 규칙에 열중했으며 앞에 언급한 악보에서 보듯 천체의 음악을 쓰기도 했다 이처럼 조화라는 생각의 틀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케플러가 동시에 역학의 새로운 사고방식도 열렬히 탐구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케플러는 조화라는 사고방식에 강하게 매혹되어 올바른 동력학 개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체의 운동과 지면의 운동을 통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갈릴레이의 상황은 좀 달랐다 그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고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연구하면서 중력을 알아냈다 그리고 스스로 제작한 망원경으로 모든 행성이 둥근 구체임을 밝혔고 태양에 흑점이 있다는 것과 달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로 인해 천체는 완벽하고 영원 불변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깨졌다 나아가 갈릴레이는 모든 별과 지구는 다를 것이 없으며 물질이 응집하려는 힘에 의해 구체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탁월하고 예리한 견해를 가졌으니 갈릴레이가 천체의 운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만유인력 개념에도 거의 닿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앞으로 한 발짝만 내딛였다면 역학의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역할은 갈릴레이의 것이 되었을 터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릴레이는 그 한 발짝을 내딛지 못했다 오히려 케플러가 태양에 내뿜는 강한 힘에 의해 지구와 여러 행성이 운동한다고 주장했고 달의 힘으로 조석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석했다 이런 케플러의 견해는 만유인력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었지만 갈릴레이를 깨닫게 하기는 커녕 혐오감만 불러일으켰다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조석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위인들 중 케플러처럼 나를 놀라게 한 사람이 없다 그는 넓고도 날카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며 지구의 운동에 정통했는데 달이 바다의 움직임을 관할한다는 괴상하고 어린애의 장난 같은 이야기를 믿는다 갈릴레이가 만유인력의 개념을 재창하지 못한 데는 시대적인 한계, 속도가 벡터 양인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구심가속도의 개념을 몰랐던 것 등 외에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원인이 있다 갈릴레이는 천체가 운동할 때 지구상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법칙을 가진다고 여겼다 결국 그도 천체는 자연적이며 시작과 끝이 없고 조화로운 운동을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갈릴레이는 천체가 균일한 속도로 원운동을 하는 것을 일종의 관성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천체 운동이 관성운동이라면 외부의 힘이 작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갈릴레이는 이처럼 잘못된 결론을 내림으로써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할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해 인류는 꽤 오랫동안 만유인력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화를 살펴보면 낡은 사고방식과 편견이 올바른 탐구 활동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시절 갈릴레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아직 대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학기가 끝난 갈릴레이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그의 집이 있는 피렌체까지는 마차를 타고도 며칠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마차에는 여러 개의 나무통이 실려 있었는데 갈릴레이는 이 나무통의 용량을 계산하면서 지루함을 달래기로 했다 암살을 마친 갈릴레이가 마부에게 말했다 이 나무통은 올리브유를 300리터 담을 수 있죠 마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갈릴레이를 쳐다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갈릴레이가 어떻게 해서 통의 용량을 계산했는지 알려주었지만 마부는 도리어 화를 냈다 무슨 마법을 쓴 거 아니야? 지금부터는 얌전히 앉아 있으슈 당신의 마법 이야기 따위는 듣기 싫으니까 갈릴레이는 조금 시무룩혀져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마음속 편견이 얼마나 견고한지 새로운 사상을 확립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과학연구에서의 실수 외에도 갈릴레이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하나 더 했다 갈릴레이는 이 실수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았고 이후에는 자신의 과학적 성과를 알리는 일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갈릴레이 개인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과학사 전체를 놓고 보아도 큰 손해였다 바로 갈릴레이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파도바 대학교를 떠나 피렌체로 돌아간 일이었다 갈릴레이가 직접 제작한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을 관찰하고 목성의 위성 넷을 발견한 후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에 퍼졌다 그러자 고향 피렌체에서 피사대학교 수학교수이자 궁정의 철학 및 수학고문으로 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갈릴레이는 기분이 좋았다 피사대학교 교수도 궁정대학교 고문도 마음에 드는 직책이었다 피사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면 19년 전의 복수를 할 수 있었다 그는 피사대학교에서 매우 우호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쫓겨났는데 그 바람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때도 있었다 이제 위풍당당하게 피사대학교에 돌아간다면 통쾌한 일이 될 터였다 피렌체 공정의 고위관리는 갈릴레이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주요 업무는 과학연구를 계속하여 대공님과 피렌체의 영광과 이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는 편지를 받고서 기쁜 마음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연수입은 집안을 부양하기 충분하니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졌네 게다가 피렌체에서 제안한 두 가지 일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바쁘지도 않을 걸세 피사에 가지 않아도 되고 대학교에서 꼭 수업을 할 필요도 없다는군 그러면 시간을 대부분 실험에 쏟을 수 있겠지 1610년 9월 7일 아침이 밝기 전 갈릴레이는 파도바에서 마지막으로 천체 관측을 했다 관측 대상은 역시나 목성이었다 9월 12일에는 피렌체에 도착했다 멀리 피렌체의 높은 탑이 보일 때쯤 성호를 금여 기도했다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이제 안심하시겠지요 하느님이 제게 지의와 능력을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갈릴레이는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피렌체에서의 연구 생활을 준비했다 그는 피렌체에서도 천체 관측을 계속할 생각이었고 책을 몇 권 써서 피렌체 대공에게 헌정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갈릴레이의 선택은 큰 실수였다 영국의 학자 에릭 로저스는 탐구심을 위한 물리학에서 이렇게 썼다 갈릴레이는 피렌체에서 제시한 직책을 수락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갈릴레이는 이 선택으로 친구를 몇 명 잃었다 이 시기에 진행하던 그의 연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피렌체에 간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가 아니라 적들 사이로 돌아간 것이었기 때문이다 갈릴레이는 평생 신중하게 살았지만 피렌체로 돌아간 것은 신중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은 선택이었다 우선 그는 파도바 대학교와의 고용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피렌체 쪽의 직위를 수락했다 그러니 파도바 대학교를 사직해야 했는데 고용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직책을 맡은 것은 그다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도바 대학교의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한편 약간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 둘째, 갈릴레이가 영예롭게 피사대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속으로 의기양양했던 것과 달리 피사대학교에는 그의 적이 너무 많았다 피사대학교에서 쫓겨날 때 젊고 혈기왕성했던 갈릴레이는 그곳의 보수적인 학자들을 종이 위에서 전쟁을 벌이는 철학자라고 부르며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 때문에 피사대학교 사람들은 갈릴레이를 성질 사나운 독설가라고 여기고 있었다 더 유명해져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갈릴레이를 환영해 줄까 그는 잊은 모양이지만 가톨릭 교회 세력이 큰 피렌체 지역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교수들과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위선자들 종교계와 과학계의 여러 적수들까지 전부 손을 잡고 갈릴레이를 공격할 것이 뻔했다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라면 갈릴레이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친구들은 피렌체로 간다는 갈릴레이를 극구 만류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이 무시무시한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보았고 인류의 이성을 믿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파멸을 향해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군요 권세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은 모르겠습니까 그 진리라는 것이 저 멀리 별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교황이 틀렸다고 말하는 당신을 교회에서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교황이 당신의 진리를 믿어주겠습니까 그가 당신이 그렇듯 일기에 1610년 1월 10일 하늘이 없어졌다라고 쓸 것 같습니까 베네치아 공화국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과학연구에서는 의심하는 능력이 참 뛰어난데 피렌체 대공은 왜 그리 쉽게 믿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의심하면서 피렌체 대공은 왜 의심하지 않는 겁니까 갈릴레이 당신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할 때 나는 불길이 치솟는 장작 더미를 본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진리가 승리한다고 말할 때 나는 불에 타는 인육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과학을 사랑하는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니 친구여 다시 잘 생각하고 피렌체로 가지 마십시오 갈릴레이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싶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니 과학연구만으로도 어려움과 위험이 많은데 교회와 궁정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박해에도 대처해야 했다 갈릴레이가 아무 고민 없이 피렌체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때까지 몇 번이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눌러왔다 그러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타양에서 객사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던 터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고향에 가고 싶었다 게다가 코시모 대공은 인자한 사람이고 갈릴레이를 믿어주었다 대공이 급히 피렌체로 돌아와 고향을 위해 애써달라며 보여준 존경심의 감동을 받은 면도 있었다 그래 역시 피렌체로 돌아가야 한다 갈릴레이는 마음을 정했다 피렌체에서 코시모 대공의 보호를 받으며 하늘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나에게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내가 알기로 피렌체는 교황청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다던데요 그래야만 한다면 직접 로마에 가서 나의 과학적 발견을 설명해도 됩니다 로마에도 제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교황청에서 나를 심판하려는 의사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가 다른 측면에서 질문했다 파도바에서 보낸 18년이 즐겁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파도바에서 지낸 시간은 내 평생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렸고 그렇게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저도 오늘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빈치가 타양에서 객사한 일을 두고 아버지께서 보이시던 혐오감을 잊을 수가 없군요 친구요 누가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외지고 가난한 시골이든 아드리아 해의 천국 베네치아든 고향이면 다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제게 피렌체는 태어난 곳이고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나는 피렌체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갈릴레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와 많은 친구가 경고를 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군요 당신이 피렌체에서도 계속 성공을 거두고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어쨌든 파도바 대학교에 한때 당신과 같은 위대한 학자가 머물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갈릴레이는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앞으로 피렌체에서도 이렇게 충실한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갈릴레이는 결국 1610년 가을에 18년을 지낸 파도바를 떠났다 아내 간바는 갈릴레이와 헤어져 베네치아에 남았고 아들 빈첸초는 한동안 간바를 키우기로 했다 안녕히 자유로운 파도바 안녕히 갈릴레이에게 사랑과 성공을 가져다 준 베네치아 안녕히 충실한 친구들 그러나 이 이별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다 나중에 갈릴레이의 연구 성과는 성경 내용과 부딪혔고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갈릴레이와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의 고발과 교사를 보며 크게 진노했다 1632년 9월 30일에 종교재판소는 명령서를 보냈다 교황 성악께서 피렌체의 종교재판관에게 교황청의 이름으로 명령하셨다 갈릴레이는 반드시 10월 안에 신속히 로마로 와서 교황청 수속 특별관리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 갈릴레이의 친구들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피렌체 궁정은 대대로 교황의 통치에 순종했다 베네치아처럼 교황의 명령을 위반할 배짱은 없었다 사실 종교와 과학 사이에 벌어지는 박해와 그의 맞서는 싸움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1633년 6월 22일에 갈릴레이는 교황청의 위협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였다 쓸쓸이 음침한 재판정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써둔 참의서를 낭독했다 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상술한 바와 같이 맹세하고 약속하며 나 자신을 구속하겠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참의서의 친플로 서명하여 갈릴레이가 이런 모욕을 겪으며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갈릴레이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만약 치욕이 정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갈릴레이는 그날 밤에 죽었을 것이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포기하겠다고 거짓 맹세만 한 것이 아니었다 교황청의 밀정이 되어 이단 혐의가 있는 자를 고발하겠다는 선서도 해야 했다 그의 양심이 아프게 속삭였을 것이다 나는 양심을 버리고 진리를 포기했다 게다가 악의 세력을 도와 진리를 열렬히 사랑하는 다른 위를 제거해야 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꿈인가 이게 정말 꿈일까 두렵게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다 이런 내면의 괴로움은 노쇠한 갈릴레이를 괴롭혔다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고문했을 것이다 나는 나약한 인간이다 형틀이 무서웠고 가족이 다치는 것이 무서웠으며 아들까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무서웠다 이교도라는 누명을 쓰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아,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만약 갈릴레이가 1610년에 친구들의 충고를 듣고 피렌체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갈릴레이는 과학에 더 많은 공언을 했을지 모른다 22장 실험 결과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 존재하는 현상을 관찰하기보다 현상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나는 현상을 통제한다 개인의 의사에 따라 현상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험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적극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찰일 뿐이다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 실험이란 외부의 영향을 최대한 제거했다는 전제로 이미 알려진 조건에서 사건이 발생하도록 유도하고 돌발적인 요소가 있을 때의 진행을 밀접하고 신중하게 관찰하여 각종 현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미생물학자이자 병리학자인 르네 디보스가 이렇게 말했다 실험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첫째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나 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관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이론에서 제시한 가설이 여러 차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실험이 과학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들 잘 알고 있으니 더 말할 것이 없다 하지만 실험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실험 결과를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오류에 빠진 과학자 이야기는 과학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뛰어난 과학자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패러데이는 여러 자연역 사이에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 나머지 자기장을 이용해 빛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다 실험 결과 그는 자기장이 유리 내부에서 빛의 편광 현상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이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기념하기 위해 어느 화가가 플린트 요리를 들고 있는 모습의 패러데이를 그려주었다 나중에 패러데이는 다른 실험을 통해 자기장으로 나트륨 증기에서 나오는 빛의 영향을 주려고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 실험 이후 맥스웰은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24년 후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네들랜드의 물리학자 피터르 제이만이 회절 격자를 이용해 패러데이가 하려던 실험을 완성했다 이것을 제이만 효과라고 한다 제이만은 이 실험으로 190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과학실험은 객관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단이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 실험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거나 연구 대상이 너무 복잡해 과학자들이 전체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윈은 반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연은 기회만 있으면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필연적으로 제안받는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얼마나 실용적인지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신중하게 분석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실험 결과를 믿어서는 안 된다 미국 물리화학자 와일더 드와이트 벤크로프트도 이렇게 말했다 모든 과학자는 실험에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통해 잘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실험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을 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벤크로프트는 자료를 얻는 것이 목적인 실험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 세 가지 일어를 살펴보면서 벤크로프트의 말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뉴턴의 이야기다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뉴턴의 묘지명을 이렇게 써주었다 자연의 법칙은 밤의 어둠으로 덮여 있었으나 신이 뉴턴을 불러 여기 있으라 하심에 그로부터 모든 것이 밝아졌도다 이 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던 뉴턴에 대한 시인의 무한한 존경과 찬사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뉴턴의 과학적 성과는 고전역학과 미적분을 만든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오늘날 물리학적 사고라고 불리는 과학연구 방법론을 확립했다 이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선 사실을 관찰하고 정확한 실험에 기초하여 가장 일반적인 규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가능한 한 여러 가지로 변화시킨다 그런 다음 추론을 통해 개별적인 법칙과 정리를 얻는다 이어서 좀 더 진전된 실험으로 추론을 검증한다 나중에 프랑스 물리학자 앙페르는 뉴턴이 만들어낸 방법론에 근거하여 전기역학을 확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기학의 뉴턴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뉴턴은 이런 과학적 사유의 방법을 갖췄기에 평생 자신이 제기한 여러 이론에 신중하게 접근했다 그가 남긴 말이 아직도 세상에 전해진다 사실과 실험 앞에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으며 여기서 그의 숭고한 품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뉴턴도 종종 이 원칙을 벗어나 겸허하지 않거나 신중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과학사에서 무수히 드러난 사실이지만 과학자가 겸손함과 신중함을 잃고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거나 사실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대부분 실패라는 벌을 받는다 뉴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뉴턴이 광학 연구에 대단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분야의 주요 업적은 대부분 1704년에 출간된 광학에 기록되어 있다 뉴턴이 광학에서 거둔 가장 주요한 성과는 색연구다 옛사람들은 일찍이 자연계에서 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무지개가 그렇다 또한 얇은 기름막 위에 무지개와 비슷한 색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색이란 흰색과 검은색 즉 빛과 어둠이 다른 비율로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결과라고 여겼다 뉴턴 이전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뉴턴의 스승인 알작 베로는 흰 빛이 서로 다른 정도로 뭉치고 흩어지는 데 따라 여러 가지 색이 생겨난다는 뉴턴의 새로운 견해에 동의했다 농축되고 밀집된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붉은색이고 빛이 희박하게 분산된 색이 보라색이라는 생각이었다 1665년에 뉴턴보다 7살 많은 로버터 훅이 마이크 로그라피아에서 빛은 일종의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색에 관한 구체적인 물리적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그는 빛의 색은 빛이 굴절되면서 편향되는 데 따라 형성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뉴턴은 빛과 색의 흥미를 느껴 연구를 시작했고 색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뉴턴은 왜 색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그의 관심은 망원경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에 성공한 후 많은 과학자가 망원경 개량에 열을 올렸다 당시 망원경은 두 가지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하나는 구면수차이고 다른 하나가 색수차다 구면수차는 하나의 광원에서 나온 근축광선과 원축광선이 렌즈를 통과할 때 상이 맺히는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상의 가장자리가 흐릿해지는 현상이다 케플로는 1611년, 데카르트는 1637년에 각각 구면수차를 연구했고 두 사람 다 굴절광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들은 구면수차의 원인을 확인한 뒤 타원과 포물선 회전체 모양의 렌즈를 만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색수차는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맺히는 상의 가장자리 색이 모호해지는 현상이다 뉴턴은 망원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었는데 색수차를 없애려면 반드시 색채이론을 새로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1666년, 23살의 뉴턴은 유리 프리즘을 샀고 실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잘 알려진 프리즘 실험을 거친 후 뉴턴은 결론을 내렸다 빛 자체는 일종의 굴절률이 다른 광선의 복잡한 혼합물이고 색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자연물의 굴절이나 반사로부터 나오는 빛의 성질이 아니라 원시적이고 자연적이며 여러 광선의 다른 성질에 의해 표출되는 성질이다 다시 말해 빛의 색은 여러 단색광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로 일곱 가지 색이 나타난다 빛이란 일곱 가지 단색광의 조합이며 프리즘을 통해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색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빛의 성질이 변화해서 형성된 것도 아니다 오늘날 독자들은 이런 실험과 이론이 아마도 늘 듣던 흔한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는 놀라울만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뉴턴이 색이론을 확립하자 색수차의 원인도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색수차라는 결점을 없앨 수 있을까? 만약 물질마다 다른 굴절률을 가지고 있다면 색수차도 굴절률이 다른 렌즈의 조합에 의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뉴턴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계획했다 물이 가득 담긴 유리 그릇에 유리 프리즘을 집어넣고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굴절의 변화가 생기는지 관찰했다 뉴턴은 물질마다 굴절률이 다르다면 물과 유리의 조합이 빛의 굴절에 어떤 변화를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합리적인 가설이다 그러나 뉴턴이 사용한 유리는 물과 동일한 굴절률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도 굴절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뉴턴은 한정된 실험 사실에서 보편적인 추론을 도출했다 모든 투명한 물질은 같은 방식으로 굴절하여 다른 색의 광선을 같은 방식으로 굴절시킨다라는 결론이었다 또한 뉴턴은 굴절이 분광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망원경의 색수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다 만약 문제가 여기에 그쳤다면 뉴턴의 실수를 이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뉴턴은 이 문제에 있어 이상할 정도로 신중하지 못하고 고집이 샜다 그 바람에 뉴턴은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도 잃어버렸다 당시 루카스라는 광학에 관심이 많았던 아마추어 연구자가 있었다 그가 뉴턴의 실험을 다시 진행했을 때 뉴턴이 선택한 것과는 다른 유리를 사용했고 실험 결과도 판이했다 깜짝 놀란 루카스는 자신의 실험 결과를 뉴턴에게 들려주었다 뉴턴이 신중했다면 루카스의 실험을 자세히 알아보려 했을 테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뉴턴은 자신의 결과가 틀리지 않다고 여겼고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이렇게 사라졌다 뉴턴이 죽은 후 사람들은 그의 결론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했다 투명한 물질마다 굴전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종류가 다른 요리를 사용하면 색수차를 없애는 복합 렌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1758년에 런던에서 광학 실험 도구를 파는 상인 존 돌런드가 몇 년의 노력 끝에 색수차를 없앤 망원경을 만들었다 그의 성공은 금세 온 유럽에 퍼졌다 지금도 색수차를 없애기 위해 정밀한 광학기기에 복합 렌즈를 사용한다 뉴턴은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색수차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다행인 것은 뉴턴이 굴절망원경을 개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반사망원경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천문대에서 대형 반사망원경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일화는 독일 물리학자 하일리히 루돌프 헤르츠의 실패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다 헤르츠를 기념하는 연설에서 양자론을 확립한 막스 플랑크는 그를 두고 우리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 한 명이며 민족의 자랑이자 희망이라고 추켜세웠다 그가 발견한 전자기파가 인류문명의 큰 공헌을 했으니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의 위대함은 단지 과학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고 자기 반성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그는 과학이론을 건드릴 수 없는 것, 뻣뻣이 죽어 굳어버린 것으로 만드는 일을 싫어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실험과 관찰 결과를 다시 검증하여 더 정확하게 다듬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실험으로 얻은 것은 모두 다시 실험할 수 있다 그의 생애는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그는 평생 뛰어난 이론 물리학자이면서도 실험실을 거의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아주 많은 실험을 했고 그 중 많은 부분에서 성공했다 그러나 이런 헤르츠도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겪었다 성공한 실험이든 실패한 실험이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헤르츠의 연구 스타일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실하게 연구하는 과학자의 정신은 그 이후 물리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873년에 헤르츠는 16살이었다 그해 맥스웰이 전작이론을 출간했다 당시 물리학계는 여전히 뉴턴 역학이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거리 작용을 비판하는 맥스웰의 이론에 대다수 물리학자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수지만 맥스웰의 전작이 이론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 중에 볼츠만과 헬름홀츠가 있었다 헤르츠는 당시 헬름홀츠가 특히 아끼는 대학 예비반 학생이었다 1879년 겨울,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에서 헬름홀츠의 의견에 따라 과학경시대회를 열었다 경시대회에서 제시된 문제에 근거하여 맥스웰의 이론을 일부 증명하는 것이 주제였다 헬름홀츠는 헤르츠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랐다 이건 아주 곤란한 문제일세 이번 세계에서 가장 힘든 물리학 문제일지 모른다네 그러니 꼭 시도해 보겨나 젊은 헤르츠는 스승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도전했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스승에게 어디서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핵심은 전자기파를 찾아내는 거라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전자기파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헤르츠는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근사치를 계산해낸 후 충분히 빠른 전기 진동을 만들 수 없다는 확신이 들어 이 문제를 잠시 놔두기로 했다 헤르츠는 기초연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1883년 아일랜드 물리학자 조지 프란시스 피치 제럴드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 맞다면 정전기를 축적하는 도구인 레이던 병이 진동 방전될 경우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내놓았다 이때 헤르츠는 전자기파를 찾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피치 제럴드의 의견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 레이던 병은 실험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기구였다 피치 제럴드의 추론이 정확하다면 전자기파가 생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 남은 문제는 어떻게 전자기파를 탐지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1885년 3월 헤르츠는 독일 남서쪽의 작은 국경도시 카르스루에에 있는 카르스루에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채용되었다 처음 1년 남짓한 시간은 수업과 시험 준비 등 여러 업무로 바빠 과학연구에 들을 시간이 없었다 전자기파를 찾는 작업도 더 진행하지 못했다 헤르츠는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 저도 교수가 되고 나면 모든 창의적인 일은 다 멈춰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일까요? 다행히 이듬해 여름이 지나자 상황이 나아졌다 1886년에 헤르츠는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쳐 전자기파 탐지 기구를 설계했다 이 기구의 구조는 간단하다 둥글게 구부러진 굵은 구리선 양 끝에 작은 금속공을 설치하고 공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조심스럽게 전자기파를 탐지하는 실험을 했으나 실험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가 사용한 전파의 파장이 너무 긴 것도 문제였고 실험이 실내에서 진행된 것도 문제였다 그는 실내 실험에 불리한 영향을 없애려 애썼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여러 차례의 실험 중 한 번은 실험이 잘못되어 맥스웰 이론과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것이 헤르츠의 믿음을 흔들지는 못했다 그는 종일 실험에 몰두했다 이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그가 쓴 편지에 잘 나와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성질 모두 공장 노동자와 비슷하다 나는 매번 단조로운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면서 하나씩 구멍을 뚫고 철사를 구부린 다음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1888년 1월에 헤르츠는 맥스웰 이론을 증명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전자기파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광파와 같은 성질을 가졌음도 밝혔다 헤르츠의 실험이 공개되자 전 세계 물리학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사람들은 헤르츠의 실험 기구가 극히 간단한 것에도 놀랐다 헤르츠의 실험을 의심하는 사람도 직접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을 정도였다 헤르츠는 이 실험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전자기파가 확인된 후 공학계 인사들이 전자기파의 실용적 가치에 흥미를 보였지만 아쉽게도 헤르츠 본인은 의심스럽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1889년 12월 그의 친구인 공학자가 편지를 보내 전자기파를 이용해 통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구상을 이야기했다 헤르츠는 이렇게 답했다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통신 연계를 하려면 유럽 대륙과 면적이 비슷한 거대한 망원경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 점에서는 헤르츠가 틀렸다 러시아 과학자 알렉산드르 포포프는 기술 개발과 응용 면에서 헤르츠보다 멀리 내다보았다 그는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이용한 통신 연계의 가능성을 부정한 그 해에 처음으로 공개 강연에서 명확하게 말했다 인류의 몸에는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지만 기계를 통해 우리가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게 한다면 원거리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는데 전자기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포포프는 1895년 5월 7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강연에서 그가 발명한 첫 번째 라디오 수신기로 번개의 전자기파를 수신했다 1896년 3월 24일에 러시아 물리화학회의 연정기회의에서 포포프는 다시 세계 최초로 정확한 내용의 무선 정보를 전송했다 전문의 내용은 하인리히 헤르츠였고 전송거리는 250m였다 또 5년이 지난 1901년 12월 12일에는 이탈리아의 굴리에모 마르코니가 무전을 이용해 알파벳 S를 대서양 넘어 3,700km 떨어진 곳까지 전달했다 전자기파가 장거래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예측하지 못한 것이 헤르츠의 실수라면 기술 개발에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음극선 연구에서의 실수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헤르츠는 일찍이 음극선 연구에 매우 흥미가 있었는데 특히 그 색채의 미적 즐거움을 느꼈다 전자기파를 연구하면서도 헤르츠는 줄곧 음극선의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광휘를 잊지 않았다 연구의 쟁점은 음극선이 전화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였다 다시 말해 음극선이 미세 입자인지 아니면 빛과 같은 파동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과제였다 헤르츠는 1892년에 음극선은 입자일 수 없으며 일종의 파동이라고 발표했다 당연히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신조가 결론은 실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였던 만큼 음극선의 파동의 일종이라고 한 데는 실험적 근거가 있었다 음극선이 전화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헤르츠는 전지 1,000개로 2,000V 전압을 발생시켜 연속적으로 음극선을 흐르게 했다 그런 다음 240V 평행판 축전기를 위아래로 두고 그 사이로 음극선을 통과시켰다 만약 음극선이 전화를 가진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축전기의 전기장에서 편향 회전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음극선은 편향 회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1897년 영국의 뛰어난 물리학자 조지프 존 톰슨이 헤르츠와 비슷한 실험을 설계하여 헤르츠와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음극선이 전화를 지는 입자의 흐름이라고 밝히면서 상당히 정확하게 전화와 질량의 비를 계산해냈다 이렇게 해서 음극선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톰슨의 승리로 끝났다 그렇다면 헤르츠가 실수한 원인은 무엇일까? 톰슨의 실험은 오늘날 고등학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실험인데 헤르츠처럼 우수한 실험과 학자가 왜 실패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톰슨은 회고록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했다 음극선 한 다발을 편향 회전시키기 위해 평행한 두 개의 금속판 사이 전기장의 음극선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전혀 편향 회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헤르츠의 실험 결과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왜 톰슨은 헤르츠와 상반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 편향 회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너무 많은 기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공의 정도가 더 높은 고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힘들었다 당시는 고진공 기술이 이제 막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이다 톰슨은 고진공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후 음극선이 편향 회전하는 결과를 얻었다 중국계 미국인 물리학자인 양전링은 헤르츠의 실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일화는 기술의 발전과 실험과학의 진보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을 잘 알려준다 세 번째 일화는 유명한 프랑크 헤르츠 실험에 대한 것이다 여기 나오는 헤르츠는 앞에서 살펴본 헤르츠와 다른 사람이다 이번에 이야기할 사람은 구스타프 헤르츠로 앞에 나온 하일리 헤르츠의 조카다 구스타프 헤르츠는 1925년 제임스 프랑크와 공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의 숙부인 하일리 헤르츠도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조카보다 먼저 노벨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프랑크 헤르츠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크는 나중에 그 일을 떠올리며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했다 1911년에 프랑크와 헤르츠는 실험을 하나 설계했다 음극선관을 이용하여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실험이었다 이온화 에너지란 무엇일까? 원자는 전자를 가진 핵으로 구성된다 핵 바깥에서는 숫자가 각기 다른 전자가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마치 태양계에서 태양, 핵 주위를, 행성, 전자가 서로 다른 궤도로 도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전자는 핵과 가까운 궤도로 회전하고 어떤 전자는 핵에서 멀리 떨어진 궤도로 회전한다 만약 속도가 아주 빠른 입자, 전자, 광자 등을 이용해 원자에 부딪히게 한다면 원자의 핵 바깥에 있던 전자가 충격을 받아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게 될 것이다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면 원자는 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 원자는 이온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나트륨 이온, 수소 이온, 염소 이온이 된다 이온을 화학 기호로 쓰면 각각 Na+, H+, Cl-이다 프랑크와 헤르츠가 사용한 방법은 전기장에서 전자를 가속시키는 것이었다 전기장의 전위가 일정한 값에 도달할 때 전자의 에너지는 다른 원자에서 핵 주변을 도는 전자에 부딪혀 떨어뜨릴 만큼의 힘이 된다 이때 전기장의 전위 값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 프랑크, 헤르츠의 실험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실험이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1914년에 두 사람이 수은의 이온화 에너지가 4.9 전자볼트라는 것을 측정해냈다는 것을 알면 된다 두 사람은 실험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보어가 원자 구조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막수소의 원자 구조 이론을 제시한 참이었다 그는 나중에 이 연구로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 그런데 1914년에 프랑크, 헤르츠 실험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수은의 이온화 에너지는 10.5 전자볼트로 추정된다 프랑크와 헤르츠의 실험이 옳다면 보어가 여러 해 연구한 수소의 원자 구조 이론은 잘못된 것일지도 몰랐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보어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보어가 프랑크와 헤르츠의 실험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프랑크와 헤르츠의 실험이 잘못된 것이었다 프랑크와 헤르츠가 측정한 4.9 전자볼트는 수은의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수은 원자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가 외부의 가속전자와 충돌한 후 가장 가까운 다른 전자 궤도로 튀어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였다 보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가 원자 구조 이론을 제기했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유명한 물리학자들은 보어가 헛소리를 한다고 비판했고 독일 물리학자 라우에는 보어의 원자 이론이 맞다면 나는 더 이상 물리학을 연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보어가 라우에의 말을 신경 쓰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확한 실험으로 자신의 이론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프랑크와 헤르츠의 실험에서 증명된 4.9 전자볼트가 자신이 제시한 전자 전의가 일어날 때 필요한 최저 전의 값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 전의는 보어의 원자 이론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전자가 원자 내부에 있으면서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정확한 실험이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주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보어는 바로 논문을 발표해 프랑크와 헤르츠가 착각을 했으며 그들이 측정한 4.9 전자볼트의 전의 값은 자신의 수소 원자 구조 이론을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치대로라면 프랑크와 헤르츠도 기뻐해야 했다 그들의 실험이 정말로 보어의 이론을 증명했다면 이 실험의 가치가 이온화 에너지 하나를 특정해낸 것보다 훨씬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보어의 이론이 정말로 실험으로 검증되었다면 보어는 동시대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도 문제가 없을 터였다 그렇다면 프랑크와 헤르츠 역시 더불어 명성을 얻을 것이고 노벨 물리학상 수상도 노려볼 만했다 그렇다면 프랑크와 헤르츠가 보어의 의견이 옳다고 순순히 인정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프랑크와 헤르츠는 여전히 보어의 의견이 틀렸으며 4.9 전자볼트는 수은의 이온화 에너지 값이지 전자전의의 전위 값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어는 조급해졌다 어쩔 수 없이 더욱 정교한 실험으로 프랑크와 헤르츠의 실험에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보어는 실험 물리학자가 아니었다 아무리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도 실험 물리학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보어는 영국 맨체스트에서 스승 러더퍼드와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러더퍼드의 독촉을 받은 조수 맥코어는 보어와 같이 프랑크, 헤르츠 실험의 결론을 검증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맥코어는 실험실의 독일인 유리장인 바운바우와 늘 다투었는데 바운바우는 러더퍼드가 달링이라고 부르는 알파선을 각종 유리장치의 자유자재로 통과시킬 수 있는 뛰어난 기술자였다 바운바우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바운바우는 독일이 무서운 일을 벌일 것이다 영국인들은 크게 혼줄이 날 것이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보호는 덴마크 사람인데다 성격도 온화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영국인인 맥코어는 그런 말을 참고 들을 수가 없어 자주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바운바우는 거친 언사 때문에 체포되었다 게다가 거의 다 완성했던 복잡한 실험 장비가 바운바우의 구속 이후 화재로 불타버렸다 맥코어도 징집되어 보호의 실험은 중단되고 말았다 다행히 1919년에 미국의 데이비스와 가우처가 실험으로 보호의 이론을 증명해 주었다 프랑크와 헤르츠가 틀렸고 보호가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1919년에 프랑크와 헤르츠도 정식으로 그 사실을 인정했다 보호가 그들의 실험 결과를 새롭게 해석했던 것이 전적으로 옳았고 그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이다 191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는 1914년의 실험을 다시 심사하여 실험에서 나온 4.9 전자볼트는 수온의 원자이온화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증명했다 규모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다고도 하기 힘들지만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원자구조 이론이 의외의 실험으로 증명된 셈이다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프랑크는 보호에게 깊이 감명을 받았고 이후 자칭 보호의 숭배자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곤 했다 프랑크는 보호와 너무 오래 같이 지내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너무 무능하게 느껴져 낙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다 1922년에는 보호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1925년에는 프랑크와 헤르츠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선정의 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호의 1913년 가설이 성공한 것은 가설이 아닌 실험으로 입증된 사실 때문이다 보호는 프랑크와 헤르츠가 발견한 방법으로 가설을 입증했으며 이들은 올해 192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프랑크와 헤르츠는 물리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프랑크는 수상 후 연설에서 자신이 목적지까지 먼 길을 돌아왔음을 인정하면서 다행히 보호가 바른 방향을 알려주었다고 말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고 실험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나중에 보호의 이론의 의의를 알게 된 후에야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묘한 발견이 거짓된 실마리에서 기인한 것은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 과학사 전체를 보아도 이와 비슷한 발견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레일리 남작 중성자를 발견한 데 대한 노벨상은 단독으로 체리위기에게 주면 될 것 같다 졸리오 퀴리 부부는 똑똑하니 얼마 후에 다른 연구로 상을 받지 않을까 싶다 어니스트 러더 퍼드 노벨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1903년에 피에르 퀴리 부부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앙투안 앙리 베크렐 이야기를 해보자 베크렐은 방사선을 발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베크렐은 연이어 세 번이나 잘못된 가설을 세우고도 노벨상을 받을 만큼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해냈다 반면 퀴리 부부의 딸과 사위는 불운을 타고난 사람처럼 노벨상 수상이 아주 확실시되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치다가 마침내 1935년에야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1895년 11월 8일 금요일 독일 비르츠부르크 플라자 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2층짜리 석조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이 나중에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의 물리학 연구소로 유명해지는 곳이다 늦가을에 추운 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 연구소는 고요했다 그런데 이 추운 밤이 독일의 위대한 물리학자 렌트겐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그날 밤 렌트겐은 X선을 발견했다 20세기 물리학 혁명은 바로 이 X선 발견에서 시작된다 X선의 발견이 공개된 후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X선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과학사에도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세계 각지의 물리학 실험실은 밤을 새워 렌트겐의 새로운 발견을 다시 검증했다 물리학자들이 전부 그의 발견을 인정한 후에는 X선의 물리적 성질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섰다 하나는 X선이 전화를 가진 입자라고 여기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자기파의 일종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나라별로 입장이 갈라졌던 것이다 영국 물리학자들은 대개 전자를 지지했고 독일 물리학자들은 후자를 지지했다 당시 프랑스에는 위대한 수학자 푸엔카레가 뛰어난 재능과 해박한 지식으로 과학계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대개 그렇듯 그 역시 동시대 물리학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물리학 분야에서 70여종의 논문과 책을 쓸 정도였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X선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때 푸엔카레도 적극 논쟁에 참가했다 그는 영국 물리학자의 관점처럼 X선이 전화를 가진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견해다 독일 물리학자 라우에와 그의 두 조수 프리드리히, 크니핑이 1912년에 정교한 실험으로 X선이 회절한다는 것을 입증했는데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프랑스 물리학자 중 누구도 푸엔카레처럼 X선의 발견에 감정이 격해진 사람이 없었다 1896년 1월 20일에 프랑스 과학 아키데미의 주회에서 푸엔카레는 살아있는 사람의 손뼈를 찍은 X선 사진을 회원들에게 보여주었다 베크렐이 푸엔카레에 물었다 X선은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까? 음극 맞은편에 있는 유리판의 형광이 보이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군요 베크렐은 이렇게 추론했다 가시광선과 비가시광선의 메커니즘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 X선에서는 항상 형광현상이 수반될 것이다 지금까지 베크렐은 관측된 결과만 신뢰하고 추론은 조심스럽게 회피해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추론을 확신했다 X선과 형광현상 사이에는 뭔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운이 좋게도 베크렐은 아주 우월한 조건에서 자신의 추론을 검증하는 실험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의 조부가 인광을 연구하여 남긴 6권의 저서 중 2권이 인광에 대한 전문서적이었다 그의 아버지도 형광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였고 우라늄에 익숙했다 베크렐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형광물질에 익숙할 뿐더러 실험실에는 우라늄 화합물인 황산우라닐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우라늄염으로 실험을 시작했다 베크렐이 구상한 실험은 이러했다 검은색의 두꺼운 종이로 사진 원판을 빈틈없이 감싸 햇빛의 작용은 피하고 X선의 작용은 받게 한다 종이봉투 근처에 우라늄염 결정체를 두 개 놓는다 그 중 하나는 은화와 종이봉투로 격리시킨다 그런 다음 햇빛을 우라늄염 결정체 두 개에 비춰 형광을 발산하게 한다 형광을 발산하는 물체가 X선을 생성한다면 사진 원판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다 원판을 현상했더니 베크렐이 예상했던 것처럼 우라늄염 결정체 사이에 은화를 둔 원판 위에 은화의 윤곽이 뚜렷한 반점을 남겼다 베크렐은 추론이 들어맞아 기뻤지만 한두 차례 실험한 결과를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실험을 반복하기에는 파리의 2월 날씨가 자주 흐려 부득이하게 우라늄염 결정체와 검은 종이로 감싼 원판을 같이 서랍 속에 넣고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2월 말의 흐린 날씨가 그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월 1일 날씨가 맑아져 다시 실험을 시작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베크렐은 서랍 속에 넣어둔 원판을 현상해봤다 왜 그 원판을 현상했는지에 대해서는 베크렐의 엄격한 실험 태도 때문이라고도 하고 실험 방법을 바꿔보려고도 했다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다음 날 실험 결과를 보고해야 해서 그랬다고도 한다 어쨌든 베크렐이 서랍 속에 넣어둔 원판을 현상했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다 빛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우라늄염 결정체도 매우 미약한 형광만 발산해 액선이 거의 생성되지 못했으리라 추측했다 정말 그랬다면 원판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거나 찍히더라도 매우 희미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상한 원판에 찍힌 정도는 저번 실험과 같았다 베크렐은 자신이 아주 중요한 현상을 알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라늄염 결정체는 햇빛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형광을 발산하지 않더라도 액선을 생성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이런 추측은 금세 사실임이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줄곧 자신의 실험이 액선에 관련된 연구라고 여겼고 자신이 잘못된 가설을 탐구하고 있음을 몰랐다 이후 연구에서 베크렐은 어떤 우라늄염 결정체를 쓰더라도 형광 발산 여부와 관계없이 원판에 물체가 찍힌다는 것을 알아냈다 다른 광물은 강한 형광을 내는데도 원판에 물체가 찍히지 않았다 여기까지 실험이 진전되자 베크렐은 비로소 조금씩 흥분되었다 멋지게 기른 수염이 덜덜 떨릴 정도였다 베크렐은 이제 확신했다 원판에 물체가 찍히도록 하는 존재는 X선이 아니라 새로운 방사선이었다 이 방사선이 우라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우라늄 방사선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베크렐 선으로 명명된다 베크렐 선의 발견은 물리학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업적이었다 베크렐은 이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원자가 가장 작고 더 나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는데 지금 우라늄 원자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보면 원자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라늄엄 결정체에서 끊임없이 방사선을 방출하게 하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는 점이었다 그때 한 물리학자가 영국의 실험 물리학자 레일리 남작에게 물었다 베크렐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레일리 남작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베크렐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관찰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베크렐의 발견 과정을 회상해보자 놀랍게도 그의 방사선 발견은 세 가지 잘못된 과정 위에 세워졌다 첫 번째 잘못된 과정은 X선이 유리판 위 형광을 발산하는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두 번째 잘못된 과정은 형광을 발산하는 다른 물질도 X선을 생성한다는 생각이었다 세 번째 잘못된 과정은 우라눔염이 형광을 발산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X선을 내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오죽하면 레일리 남작이 이처럼 기묘한 발견이 거짓된 실마리에서 기일한 것은 정말 놀라운 우연이다 과학사 전체를 보아도 이와 비슷한 발견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했겠는가 비록 이런 우연의 일치가 놀랍기는 해도 베크렐이 단지 운이 좋아서 이런 중대한 과학적 발견을 해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이야기에서 유익한 교훈을 얻어낼 수 없다 오류를 범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실험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베크렐은 X선과 형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자신이 실험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입증해야 할 추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조수에게 지겨워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실험을 하라고 거듭 말하지는 않았으리라 베크렐은 매우 빈틈없는 실험 물리학자다 그는 경솔하게 결론을 내리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설을 제기하는 일을 가장 싫어했다 이번에는 대담하게 몇 가지 추론을 제기했지만 사실 베크렐은 거의 이룬 적이 없었다 충분한 증거가 없었더라면 그는 자신의 추론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베크렐은 정말로 실험이 이론 수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잘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공은 필연적이었다 베크렐은 이후 몇 년간 방사선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어 이 분야에 기여한 사람은 마리 퀴리다 베크렐의 연구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은 우라늄을 방사능 물질로 사용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우라늄은 베크렐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물질이었고 일찍이 그의 중요한 발견을 돕긴 했지만 지금은 그의 전진을 방해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베크렐에게 사상과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실험과 관찰을 중시하고 가설을 세울 때는 신중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점은 그가 베크렐 선을 발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가설이 이론을 수립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베크렐은 방사선의 보편성에 관한 연구는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몇 년 후 유감스러운 감정을 담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우라늄을 통해 새로운 방사선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른 알려진 물체의 방사선이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현상의 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그 본질에 대한 물리적인 연구만큼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금까지 베크렐의 행운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졸리 오큘리 부부의 불행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1935년에 스웨덴 왕립과학 할리몬은 1932년에 중성자를 발견한 제임스 채드윅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이론인 러더퍼들은 중성자 발견에 대한 노벨 물리학상을 자신의 제자인 채드윅에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졸리 오큘리 부부도 중성자에 관해 진정 중요한 발견을 하지 않았느냐 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러더퍼드의 대답은 이랬다 중성자를 발견한 데 대한 노벨상은 단독으로 채드윅에게 주면 될 것 같다 졸리 오큘리 부부는 똑똑하니 얼마 후에 다른 연구로 상을 받지 않을까 싶다 졸리 오큘리 부부가 중성자 발견에 혁혁한 공언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채드윅 본인도 1935년 12월 12일의 수상연설에서 졸리 오큘리 부부의 업적을 이렇게 언급했다 졸리 오큘리 부부의 탁월한 실험으로 중성자 발견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그렇다면 졸리 오큘리 부부는 어쩌다 이 중대한 발견의 기회를 놓쳤을까 두 사람의 실수와 그 안에 숨은 노력을 소개하겠다 장 프레데리크 졸리 오큘리는 1900년 3월 19일에 한 프랑스 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로축구 선수가 될 뻔했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고 음악도 좋아해 피아노를 잘 쳤다 중학교 때는 운동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성적은 좋지 않았다 이 때문에 처음 대학 수업을 받을 때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1923년에는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의 물리 선생님은 저명한 물리학자 폴 랑주뱅으로 그가 물리학자로서 발전해가는 것을 보고 직접 마리큐리의 실험실에 조수로 추천했다 마리큐리의 실험실에서 그는 퀴리 부인의 큰딸 이렌과 함께 일했다 이렌은 1918년에 이미 파리대학교를 졸업했고 그보다 3살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렌이 차갑고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이렌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호감이 싹 텄는데 나중에 졸리 오큘리는 그 시기를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그녀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표정은 냉담했고 사람들에게 아침 인사하는 것도 잊을 때가 있었다 실험실에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돌멩이처럼 보이는 이 젊은 여자에게서 나는 예민한 시인을 닮은 감성을 발견했다 여러 면에서 그녀는 자기 아버지와 닮았다 소박하고 머리가 좋으며 침착했다 뜻이 잘 맞았던 그들은 만난 지 3년째인 1926년 10월 9일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방사선 연구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재미있게도 플랑크가 대학교에서 물리학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스승인 필리폰 졸리는 물리학이 연구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졌다고 말했는데 30여 년 후에 저명한 화학자 앙드레 루이 드비에른이 졸리오 퀴리에게 반쯤 농담으로 이제와 방사선을 연구한다는 건 너무 늦은 것 같다 이 원소들은 붕괴 계열도 다 알려져 있다 이들의 특성을 소수점 3자리나 4자리까지 계산하는 것 외에 더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졸리오 퀴리 부부는 새롭고 신비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으며 아직도 개척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다 이들 부부는 과학을 탐구하면서 위대한 발견의 가장자리까지 4번이나 다가갔다 그런데 그 중 3번은 약간의 실수로 놓쳐버렸다 1930년 독일 물리학자 발터 보테와 제자 헤르베르트 베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이전 실험에서는 알파 입자로 원자 순서 4인 원소 베릴륨에 충격을 주었을 때 알파 입자가 베릴륨 원자 핵에서 양성자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성자 대신 강도가 세지 않고 투과력이 매우 강한 방사선이 나타났다 이 방사선은 몇 센티미터 두께의 동판을 뚫을 수 있었으며 그때도 속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 방사선이 무엇인지 몰라 베릴륨 복사라고 불렀다 베릴륨 복사는 투과력이 매우 강해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감마선과 흡사했다 보테는 1931년 취리히 물리학회에서 이 실험 결과를 발표할 때 베릴륨 복사가 감마선 같은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졸리 오큘리 부부는 1931년 말부터 보테의 실험을 연구했다 그들의 실험실은 조건이 매우 좋았다 강력한 알파선 공급원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보테와 동일한 실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다 이들은 고체 파라핀이 베릴륨 복사를 흡수하는지 검사하기 위해 베릴륨과 방사능 측정 장치 사이에 파라핀 한 조각을 넣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파라핀이 베릴륨 복사를 흡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파라핀 뒤에 있는 방사선이 파라핀이 없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확인해 보니 뜻밖에도 양성자가 파라핀 뒤에서 나왔다 베릴륨 복사가 파라핀에서 양성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졸리 오큘리 부부는 위대한 발견의 코앞까지 갔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보테의 잘못된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베릴륨 복사를 새로운 감마선이라고 여긴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졸리 오큘리 부부의 결론은 불가사의했다 감마선은 진량이 거의 영인광자로 구성되어 있다 만약 광자가 양성자보다 훨씬 가벼운 전자와 부딪힌다면 전자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는 물리학자 콤프턴이 콤프턴 효과로 상세한 연구를 했다 그러나 지금 충돌한 것은 양성자다 양성자는 진량이 전자의 1836배이다 감마선 광자가 충돌한다고 양성자가 움직이겠는가 이것은 탁구공과 포탄이 부딪히는 것과 같다 탁구공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충돌해도 포탄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따랐다면 졸리 오큘리 부부는 이미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음을 알았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대한 발견을 눈앞에서 놓쳤다 1932년 1월 18일 그들은 이번 실험 결과와 평론을 발표했다 당시 영국에는 1920년에 러더퍼드가 제시한 중성자를 찾기 위해 10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거듭해온 체드윅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체드윅은 졸리 오큘리 부부의 논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각 이 사실을 스승인 러더퍼드에게 알렸다 러더퍼드의 충격은 체드윅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이 실험은 믿을 수 없네 처음부터 체드윅에게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자연스럽게 10여 년간 찾으려 애썼던 중성자를 떠올렸다 그는 중성자를 찾는 동안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기에 졸리 오큘리 부부가 관찰한 현상이 새로운 감마선이 아니라는 것은 금세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신기한 것이 발견될 것임을 확신했다 얼마간 노력한 끝에 체드윅은 베를륨 복사가 오랫동안 애타게 찾던 중성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입자의 질량은 양성자의 질량에 근접했다 러더퍼드가 12년 전에 예언했던 중성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새로운 기본 입자 중성자가 세상에 나타났다 체드윅은 1932년 2월 17일 졸리 오큘리 부부의 첫 번째 실험 보고서가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네이처의 자신의 실험 보고서와 결론을 발표했다 체드윅이 이처럼 빠르게 성과를 거둔 것은 그도 회고록에서 밝혔듯 우연이 아니라 중성자라는 개념을 일찍부터 찾으려 애썼기 때문이다 졸리 오큘리 부부는 러더퍼드가 제시했던 중성자 가설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러니 이 중대한 발견을 해내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이런 글을 썼다 중성자라는 단어는 일찍이 러더퍼드라는 천재가 1920년에 어떤 학술회의에서 가상의 중성 입자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다 이 입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한다 나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물리학자들은 러더퍼드의 가설에 주의하지 않았다 결국 체드윅이 근무하던 캐번디시 실험실에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은 사리에 맞고 공정한 결과다 유구한 전통을 가진 오래된 실험실은 항상 귀중한 재산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 세월 살아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발표한 견해를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몇 번 생각하지만 결국 잊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이 오래된 실험실 직원들의 사상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발견이다 졸리오퀘리 부부는 학술적으로 폭넓게 교류하지 못해 중성자를 발견할 기회를 놓쳤다 그뿐 아니라 거의 같은 이유로 양전자를 발견할 기회도 놓쳤다 이 일은 192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영국과학자 폴 디렉은 양자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는 방정식을 처리하면서 재미있는 일을 하나 만들어냈다 방정식을 풀 때 구하는 전자의 총 에너지는 두 개의 값으로 하나는 양, 플러스이고 다른 하나는 음, 마이너스이다 전자에서 음수인 값은 있을 수 없다 물리적으로 전혀 의미 없는 수치다 그래서 디렉도 처음에는 음수 값은 버리고 양수만 남겼다 그러나 얼마 후 디렉은 음수 상태의 값을 자세히 연구하여 성공적으로 전자 이론을 도출했다 이 이론은 전자의 반입자, 즉 양전자의 존재를 예측했다 양전자는 양 전하를 띄고 있으며 그 진량과 전기량이 전자와 동일하다 1932년 8월 2일 미국 물리학자 밀리컨이 아끼는 제자인 칼 데이비드 앤더슨은 우주 복사가 나팔에 미치는 충격을 연구하다가 자기장 안에 있는 안개 상자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해 새로운 입자의 궤적을 발견하였다 이 입자는 자기장에서 전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편향되었지만 방향이 정반대였다 편향되는 방향으로 볼 때 이 입자는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양성자일까? 앤더슨은 개선을 거쳐 이러한 입자 운동의 곡률을 확정지었다 이 입자는 양성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앤더슨은 이러한 입자가 양전하를 띈 전자라고 생각했다 이로써 딜에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앤더슨은 이 발견으로 1936년 노베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런데 앤더슨이 양전자를 발견하기 전 졸리 오큐리 부부도 안개 상자에서 양전자의 궤적을 똑똑히 보았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고 자세한 추론도 내놓지 못했다 앤더슨이 양전자 실험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야 또다시 두 사람은 중대한 발견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의 연속적인 실수를 했지만 졸리 오큐리 부부는 결코 의기소침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했다 과연 러더퍼드의 말처럼 두 사람은 1933년 말에 방사선 피폭 알루미늄을 연구하면서 인공 방사성을 발견해 1935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졸리 오큐리 부부의 과학 연구에 대한 헌신과 집념 뛰어난 실험 기술은 매우 귀중한 재능이며 실험 물리학자에게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 교류와 이론적 사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앞두고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민감성이 떨어졌다 그들은 고착화된 사고에 익숙해져 역발상에 능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상력이 결핍된 것이다 이 같은 단점은 핵분열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독일의 화학자 오토 한이 핵분열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졸리 오큐리 부부의 실험 덕분이었다 졸리 오큐리 부부는 중성제를 우라늄 원소에 충돌시킬 때 생성된 물질 중에 란타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 이미 핵분열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고정관념에 얽매여 우라늄 핵분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토 한은 졸리 오큐리 부부의 실험을 믿지 못하고 그들의 실험을 반복했는데 그때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와 충돌해 실제로 분열되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 실험에서 우라늄 핵분열의 영향으로 생성된 물질이 란타늄이 아니라 바륨이라는 사실을 화학분석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해서 졸리 오큐리 부부는 세 번째 실패를 맛보았다 아인슈타일은 과학을 논하다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유한하지만 상상력은 세상 전부를 담을 수 있고 발전을 유도한다 또한 상상력은 지식 진화의 원천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상상력은 과학 연구의 실제적 요소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자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하다 상상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가치 있는 일을 해내지 못한다 개성의 충돌은 과학 사상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마땅히 특별 사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규칙이 생물학의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만들 것이다 마이클 기셀린 1903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인 르네 블를로는 1897년 영국 물리학자 러더퍼드가 발견한 알파선과 베타선 프랑스 물리학자 폴 울리 빌라르가 발견한 감마선 이후로 N선을 발견했다고 아카데미 정기관 핵물에 발표했다 이어 한동안 N선이라는 새로운 방사선의 특이한 성질은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을 매료시켰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클로츠 교수가 1980년에 쓴 글처럼 블럼로의 발견은 과학계의 많은 분야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년 후 N선을 연구하는 이 열광적인 풍조가 갑자기 사라졌다 N선이 실제하지 않는 방사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N선 사건을 둘러싸고 어떤 사람은 블럼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 이 비극을 폭로하면 최종적으로 블럼로의 정신병과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다 로버트 레이지먼은 N선 발견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블럼로의 조수가 이런 상황에 총매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 N선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점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블럼로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자 블럼로는 1849년에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생물학자이자 화학자였다 프랑스 낭시대학교를 졸업한 뒤 1881년 소르본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의 논문은 전지와 분급 규칙을 다뤘다 1882년부터 낭시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14년 뒤에 교수로 승진했고 1910년에 61세로 은퇴했다 블럼로는 경험이 풍부하고 인지도 있는 전자기학 방면의 전문가였다 헬름 홀츠가 세상을 떠난 후 블럼로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되어 헬름 홀츠의 빈자리를 채웠다 N선을 발견하기 전 그는 맥세웰의 전자기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기도 했다 블럼로가 N선을 발견한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1890년을 전후로 블럼로는 X선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적극적으로 X선의 본질에 관한 논쟁에 참여했다 그는 실험 기술이 뛰어난 물리학자였고 1891년 그가 설계한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거울과 비슷한 기술은 전자기의 복사 전파 속도를 29만 7천 6백 킬로미터 퍼 세크로 측정했다 나중에 그는 다시 X선의 전파 속도가 광속과 같다는 것을 확정했다 그로부터 X선이 전자기 복사의 일종이라고 믿었다 이 결론을 검증하기 위해 블럼로는 정교한 실험을 설계하여 전자기파의 편광현상으로 X선이 일종의 전자기 복사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X선이 전자기파라면 반드시 편광현상이 있어야 한다 편광현상은 다음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X선이 전파되는 경로에 두 개의 뾰족한 금속실로 만든 검측기를 설치하고 검측기의 방위를 조절한다 검측기의 방위와 편광 방향이 맞물릴 때 튀어오르는 전기 불꽃의 강도가 뚜렷하게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블럼로의 추측이 실험으로 검증되었다 불꽃의 밝기는 확실히 어떤 특정 방향보다 확실했다 이는 블럼로를 더욱 기쁘게 했다 이번 실험에서 블럼로는 이상한 현상을 느꼈다 불꽃 간극, 스파크 갭을 지나간 X선을 석영 프리즘에 통과시키자 굴절 현상이 생겼다 당시 사람들은 X선이 석영 프리즘을 통과해도 굴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블럼로는 이런 결과에 깜짝 놀랐다 이어 그는 재난에 가까울 만큼 심각한 사고의 비약을 일으켰다 굴절된 방사선은 X선일 리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사선이다 블럼로는 모교인 낭시대학교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방사선을 N선이라고 이름 붙였다 블럼로는 물리학을 처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N선이 물리학계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여러 우연적이고 인위적인 요인을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했다 그래서 N선을 발견한 후 얼른 실험 설비를 새로 정비했는데 거기에는 사진기와 저강도 기체 화염을 사용하는 검출기도 있었다 블럼로는 새 실험 설비를 이용해 새로운 방사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는 N선의 특성과 방사선의 원천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1903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해 아카데미 간행물에 실었다 이어 여러 관련 학과의 과학자들이 N선 연구 영역에 뛰어들었다 푸엔카레, 장베크렐, 앙리베크렐의 아들 폭넓게 존경받는 생리학자 마르크 앙투안 샤르팡티에 등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블럼로의 위대한 발견을 칭송했다 1904년에 해외에서 N선에 관한 의심과 비판이 일어났을 때도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루콩트 상금 선정위원회는 여전히 이 귀한 영예와 오만 프랑이라는 상금을 블럼로에게 수여했다 이때 블럼로와 경쟁했던 후보자가 피에르 퀴리 1903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였다 블럼로를 선정한 이유는 N선의 발견이었는데 나중에 N선을 의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자 선정 이유를 밝힌 원고에서 맨 마지막에만 N선을 언급하고 상금을 주어 격려하는 주요 원인을 그의 모든 작업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N선의 발견이 블럼로가 이 중요한 상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유명한 과학자의 칭찬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격려와 지지까지 더해져 N선은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주제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1903년 상반기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간행물에 실린 N선 관련 논문은 4편뿐이었지만 1904년 상반기에는 논문의 수량이 크게 늘어 54편이 넘었다 이런 대규모 연구 덕분에 N선의 각종 놀라운 성질이 알려지게 된다 물리학자들은 N선이 투과할 수 있는 물질을 거의 모두 찾아냈다 가시광선이 투과할 수 없는 나무, 종이, 얇은 쇠, 운무암 등을 N선은 투과할 수 있었고 물과 소금은 이 방사선을 막을 수 있었다 생리학자들도 빠질 수 없었다 그들도 규모가 작지 않은 연구 작업을 벌였고 그 선두에 선 인물이 낭시대학교 의과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 카펜티에였다 1904년 5월부터 한 달 사이에 그는 N선 관련 논문을 7편이나 발표했다 그는 인체의 신경과 근육에서 강한 N선이 방출된다고 했으며 심지어 시체에서도 N선이 나오는 것을 측정했다 N선이 인간의 시각, 후각, 청각을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알아냈다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생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N선과는 또 다른 성질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이런 방사선은 생리방사선이라고 불렀다 카펜티에는 이 생리방사선과 N선이 모두 도선을 따라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풍부하고 다양한 발견에 대해 카펜티에는 N선은 인체를 탐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신속하게 의학의 임상 진료에 응용될 것이라고 만족스럽게 선언했다 카펜티에 외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생리학적으로 N선의 중대한 발견들을 했다고 밝혔다 소르본 대학교의 어느 물리학자는 N선이 인간의 뇌에서 언어를 통제하는 브로카 영역에서 방출된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또 어떤 과학자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효소도 N선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 작가가 59쪽짜리 글로 간략하게 3년 동안 벌어진 N선과 관련된 발견을 정리한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중대한 과학적 발견과 마찬가지로 관련 연구가 이어질수록 N선 발견의 우선권 논쟁이 격렬해졌다는 점이다 프랑스에서 N선 연구 열기가 걷잡을 수 없게 될 무렵 외부 물리학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전자기파, X선 같은 진짜 과학적 발견은 세계 모든 실험실에서 언제든지 그것을 얻는 실험을 똑같이 반복할 수 있다 그런데 N선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영국의 윌리엄 톰슨, 켈빈 남작, 윌리엄 크룩스, 독일의 오토 룸머, 하일리 루벤스, 파울 드루데 미국의 로버트 우드 등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물리학자가 프랑스에서만 발생하는 N선의 관심을 보였고 블롤로의 논문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스럽게 실험을 거듭해도 N선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일이 그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다 로버트 우드는 프랑스는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방사선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했다 프랑스 내에서도 물리학자 랑주벤 같은 사람은 N선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1904년 여름 미국 존스옵키스 대학교에서 재직하던 로버트 우드 교수가 유럽에서 열리는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이 기회에 블롤로의 실험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우드는 미국의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일찍부터 뛰어난 실험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은밀한 현상을 드러내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다 그의 주요한 과학적 공헌은 물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스펙트럼 이론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의 실험은 원자 물리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우드는 낭시대학교에 도착한 후 블롤로의 환대를 받았다 블롤로는 곧바로 우드에게 N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것의 독특한 성질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실험을 보여주었다 우드는 금세 프랑스 학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블롤로는 백열램프에서 방출되는 N선을 불꽃이 튀고 있는 스파크 갭 검출기에 쏘았다 블롤로의 소개에 따르면 N선을 쏠 때 스파크의 밝기가 증가하고 손으로 방사선을 막으면 불꽃의 밝기가 약해진다 우드가 깜짝 놀란 부분은 육안으로 빛의 강도를 판단한다는 점이었다 블롤로가 불꽃의 밝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도 우드는 아무런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 우드는 자신의 관찰 결과를 프랑스의 학자들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우드의 눈이 민감하지 못하다고 치부했다 우드는 저도 모르게 울컥 화가 났다 그렇다면 프랑스 학자들은 눈이 얼마나 민감한지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우드는 내 눈이 밝기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니 내가 손가락으로 N선을 막을 때 불꽃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당신들이 말해달라고 은근히 부탁했다 방이 어두웠기 때문에 우드가 몰래 손을 뻗거나 걷어들여도 프랑스 학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우드는 어린아이를 놀리는 것처럼 일부러 손은 N선이 지나가는 경로에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프랑스 학자들에게 불꽃 밝기가 바뀌었느냐고 물었다 우드가 손을 움직이지 않는데도 그들은 불꽃이 밝아졌다거나 어두워졌다고 설명했다 우드가 손으로 N선을 막느냐 아니냐는 불꽃 밝기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어 진행된 실험 시연은 블롤로가 N선의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실험을 할 때 우드는 꼭 필요한 부속품 알루미늄 프리즘을 슬쩍 빼내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데 블롤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N선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있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우드는 이 일을 폭로하는 글을 써 영국 네이처 잡지에 발표했다 우드의 글이 발표되자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 과학자들은 N선 연구에 흥미를 잃었으며 소수의 프랑스 과학자만이 여전히 블롤로를 지지했다 1905년이 되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간행문에서도 N선에 관한 글이 더 이상 실리지 않게 되었다 1906년에 프랑스 과학지 과학평론은 블롤로에게 N선에 대한 결정적인 실험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블롤로가 이를 거절했다 이렇게 해서 N선 사건이 정식으로 막을 내렸다 블롤로는 1919년에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명명한 N선에 대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나는 모든 힘을 다해 N선을 증명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많은 사람이 과학연구에서는 정확한 계산, 정밀한 실험, 조금의 허점도 없는 논리적 증명, 이루 말할 수 없는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왔다 감각, 정서, 동기, 기질 등 심리적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상 편견에 불과하다 오히려 이런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N선 사건이 사기극이었다고 확신한다 블롤로와 카펜티에가 뛰어난 과학 사기꾼이었을 뿐이라고 말이다 N선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 분명 거침없고 격앙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 관점으로는 당혹스러운 현상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프랑스 과학자 장 로스탄드가 이렇게 지적했다 N선 사건의 가장 놀라운 점은 속은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다 속은 사람 중에는 가짜 과학자나 과학계 내부인사를 사칭한 경우도 없고 몽상가 혹은 교활하게 술술을 부리는 사람도 없다 반대로 그들은 실험 과정을 잘 알고 머리가 똑똑하며 정신이 건전한 이들이었다 그들이 나중에 교수나 자문위원, 강사 등으로 활약하며 얻은 성취만 보아도 확실히 증명된다 로스탄드의 말은 프랑스 사람을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대략적으로는 실제 상황에 부합했다 블롤론은 N선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N선이 절대로 허구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일상생활이나 교육자 및 연구자로서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이 유지되었다 줄곧 정상적이었다 그는 1910년에 은퇴했으며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명예교수 직함을 유지하며 대학 사람들과 학술 교류를 이어갔다 1923년에는 그가 쓴 연협학 교과서 제3판이 출간되었다 1927년 11월에는 전기학 교과서 제3판에서 서문을 썼다 시부룩이 말한 것처럼 사기극이 밝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할 정도로 미치광일은 아니었다 그가 진정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실제 상황과 괴리가 크다 카펜티에는 어떨까? 그가 N선 사건에서 사기극을 펼쳤다는 것도 들어맞지 않는다 카펜티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생물물리학자였다 N선 연구에 대한 그의 열정과 흥미는 이상할 정도로 강했다 게다가 그의 성과 역시 놀라울 정도였다 인체 N선을 발견했다는 우선권 때문에 그와 몇 명의 학자 사이에 소송까지 벌어졌다 우선권 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1904년 봄에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나서서 카펜티에가 최초로 인체 N선을 발견했으며 우선권을 가진다는 정식 보고서를 내놓았다 가장 재미있으면서도 황당한 일은 카펜티에가 전문적으로 안과학을 연구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박사 논문은 망막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나타나는 시각이었다 그는 또 광도 측량에 영향을 주는 생리적 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 시각에 대해 이처럼 풍부한 이론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해왔던 의학과 교수인 카펜티에를 두고 로버트 레이지먼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흔들리고 약한 광원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방할 사람이 있다면 카펜티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카펜티에가 바로 허구의 N선 연구에서 중대한 발견을 해낸 것이다 장베크렐과 푸엔카레 등도 N선 발견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이며 특히 푸엔카레는 당시 과학계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사기극이라는 관점으로 N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은 편향된 의견으로 과학사를 연구하는데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오히려 이런 편견을 버리고 심리학적으로 이 사건을 연구한다면 생각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 예소련의 학자인 라치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과학심리학은 과학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지금은 한창 발견되는 과정이다 이것 없이는 완전하고 진정하게 과학 역사를 밝힐 수 없다 라치코프의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심리학의 관점으로 N선 사건을 분석하면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진행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블롤로는 당시 다종다양한 방사선, 엑스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음극선, 양극선 등이 계속해서 나타나던 때에 N선을 발견했다 게다가 금세 여러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짝이 없지만 이 사건은 심리적 경직성, 권위에 대한 숭배심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03년, 과학계는 다종다양한 방사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방사선이 출현하는 것은 블롤로에게든 다른 과학자에게든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다 클로칠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 방사선이 엑스선이나 다른 방사선보다 10년 먼저 발견되었다면 다른 방사선을 선례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블롤로는 분명히 자신이 발견한 현상을 더욱 엄격하게 분석했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성적 사고라고 부른다 관성적 사고는 과학연구 과정에서 쉽게 나타나는 심리현상이다 관성적 사고는 과학연구의 타성과 장애를 가져온다 과학연구의 정상적인 진행을 느리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보통의 과학자에게는 관성적 사고에 더해 권위에 대한 숭배심리가 동시에 작용한다 엔선 사건을 일으킨 심리적 요인에는 과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감정도 있다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감정이다 프랑스 과학자들이 힘을 떨칠 때는 1779년에서 1830년이고 19세기가 지나면서 빠르게 쇠락했다 반면 독일 과학은 1848년의 사회주의 혁명과 1879년 국토통일 이후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다 독일은 프랑스를 대신해 세계 과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독일 과학계가 절정에 이르고 프랑스 과학계의 국제적 명성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크레과 큐리 부부가 방사성을 발견했고 이어 엔선이 나타났다 그러니 프랑스 과학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런 감정에 지배되었으니 예방할 수 있었던 오류를 막지 못했던 것이다 과학적 엄밀성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가 베리스의 상연에서 이렇게 쓴 것처럼 말이다 이성은 법률을 제정하여 감정을 구속한다 그러나 감정이 끌어오르면 냉혹한 법령조차 멸시하게 된다 자연법칙은 과학연구에서 법률, 법령과 같다 과학적 창조를 해내려면 열정과 끈기가 꼭 필요하지만 어떤 때라도 냉정한 이성을 유지해야 하며 냉혹한 법령조차 멸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비교할 때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밀은 블롤로보다 냉정했다 1934년 3월부터 페르밀은 가벼운 곳에서 무거운 것까지 가능한 모든 원소에 저속 중성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원자번호가 우라늄보다 앞선 원소에 저속 중성자를 충돌시켰을 때는 모든 원소의 원자핵이 모두 방사성을 띠는 원자핵으로 변했다 이때 방사성 원자핵의 숫자는 원소의 동위 원소 숫자와 같았다 즉, 하나의 동위 원소를 갖는 원소는 방사성 원자핵이 하나이고 두 개의 동위 원소를 갖는 원소는 방사성 원자핵이 둘이다 페르미는 또 다른 보편적인 규칙도 발견했다 중성자가 원자핵에 충돌하면 원자핵이 중성자를 포획하여 새로운 핵을 형성하는데 새로운 원자핵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핵 속에 있던 중성자에서 베타입자, 즉 전자가 빠져나온다 전자를 잃은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뀐다 따라서 중성자와 충돌한 원소는 양성자를 하나 더 가지게 되며 따라서 원소의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원자번호가 하나 커진다 페르미는 당시 주기율표의 마지막 원소였던 원자번호 92번 우라늄도 저속 중성자와 충돌할 때 다른 원소처럼 베타입자가 빠져나온다면 주기율표에 없는, 다시 말해 자연계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93번 원소가 생성될 것이라 가정했다 페르미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중성자와 우라늄을 충돌시키는 실험에 임했다 그가 얼마나 우라늄보다 원자번호가 높은 원소가 생성되기를 바랐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결과는 기대하던 그대로였다 베타입자가 빠져나온 것이다 그러나 대자연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줄 때 부끄러움을 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애를 태우는 일이 잦다 페르미의 우라늄 실험에서 분명히 베타입자가 빠져나왔지만 그 전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복잡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미는 자신이 우라늄보다 원자번호가 높은 원소, 다시 말해 93번 원소를 찾아냈다고 단언하지 못했다 그가 1934년 6월 영국의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은 제목부터 원자번호가 92 이상인 원소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였다 그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우리는 이 원소의 원자번호가 92보다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93번 원소가 맞다면 이 원소는 망간, 레늄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가설은 다음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즉, 염산에 용해되지 않는 황화레늄 침전물이 된다 그러나 몇몇 원소가 이런 형식으로 침전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페르미는 과학자로서 이성을 지켰다 당시 로마 대학교의 물량연구소 소장이었던 오르소 마리오 코르비노는 페르미가 너무 신중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우려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코르비노는 과학자이자 상원의원이었기 때문에 욕망이 이성보다, 정치적 입장이 과학적 입장보다 앞섰다 갈수록 약해지는 이탈리아 과학계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코르비노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페르미라는 뛰어난 과학자를 발굴하고 육성했다 이제 페르미가 93번 원소를 발견했으니 이탈리아 과학계가 갈릴레이, 볼타, 아보가도로 등을 배출했던 때의 영광을 되찾게 된 것이다 같은 해 6월 4일, 이탈리아 국왕이 참석하는 과학학술회의에서 코르비노는 제멋대로 이탈리아 물리학자 페르미가 93번 원소를 발견했다고 선포했다 이 소식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으며 이탈리아 신문에서는 파시즘이 학문적 영역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라며 떠들어댔다 심지어 어떤 소규모 신문에서는 페르미가 93번 원소를 병에 담아 이탈리아 왕비에게 바쳤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다 페르미는 코르비노의 경솔한 행동에 화를 냈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코르비노와 페르미는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 93번 원소를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증거를 얻기 전에는 아직 수없이 많은 정밀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중에 페르미의 신중한 태도가 옳았음이 밝혀진다 그가 의문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과학자에게서 중대한 발견을 이끌어냈다 바로 핵분열이다 앤선 사건과 1934년 우라늄보다 원자 번호가 큰 원소를 발견했다고 여겼던 일은 유사한 심리적 배경을 가진다 이와 비슷한 여러 과학적 발견들이 강렬한 애국주의적 감정의 부축임을 받았다 그러나 앤선 사건이 프랑스 과학계를 난처하게 만든 것과 달리 페르미의 과학적 이성 덕분에 이탈리아는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감정이 냉정한 이성에 제한받지 않는다면 과학연구 활동에 재난을 가져온다 과학자의 개인적 성격도 과학심리학에서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블롤로가 불러일으킨 재난은 분명히 그의 성격과 관련된다 앤선 사건이 막 시작되었을 때 블롤로의 잘못은 그래도 용서받을 여지가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다 1969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루리아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과학계에서 인류의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격과 경쟁은 늘 존재했으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일이 많았다 우아한 서사시를 읽는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과학사에 숨겨진 수많은 질투와 투쟁을 이해하게 될까 캘리포니아 대학교 동물학과의 마이클 기셀린도 어느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성격적 충돌은 과학의 발전에서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일종의 규칙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규칙 덕분에 생물학이 더욱 명확해졌다 관찰의 신뢰성 문제도 중요하다 앤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일화를 살펴보겠다 러더퍼드가 위대한 물리학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끌었던 캐번디시 실험실은 실험 결과를 몹시 엄격하게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곳이었다 러더퍼드는 평소에도 정확한 실험 결과라면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세기 초 러더퍼드 실험실에서는 원소 변환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의 결론과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슈테판 마이어가 이끄는 라디움 연구소가 얻은 결론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사실에 러더퍼드는 크게 놀랐다 마이어는 방사성과 핵 물리학 방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한 과학자였고 러더퍼드와도 교분이 깊었다 러더퍼드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마이어 역시 그저 그런 과학자가 아니었으므로 제자인 체드윅을 마이어의 연구소에 보내 실험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보았다 체드윅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이어 연구소에서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관찰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런 관찰 방법 때문에 마이어의 실험에 실수가 생겼다 마이어 연구소에서는 슬라브 민족 출신인 여성을 몇 명 고용해 입자와 원소가 충돌할 때 형광판 위에 보이는 전멸 횟수를 셌다 이런 방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연구소에서 그들에게 전멸 횟수를 세는 일을 맡길 때 예상되는 수치 결과를 미리 그들에게 알려준 것이 문제였다 캐번디시 실험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캐번디시 실험실에서는 실험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용해 전멸 횟수를 세었고 그들에게 실험 결과가 아마도 이럴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채드윅은 마이어에게 캐번디시 실험실에서 사용한 방식으로 슬라브 여성들에게 실험을 관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건의했다 그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과 형광판 등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빛이 번쩍이는 숫자만 소리내어 새라고 시켰다 그렇게 하자 실험 결과가 캐번디시 실험실의 결과와 일치했다 그렇다면 블룰로의 실험 조수는 앤선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앤선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들 주목했던 부분이다 우드는 블룰로의 조수가 이런 사기극을 꾸미기에는 과학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앤선 사건을 연구한 학자 에밀 피에르의 말에 따르면 블룰로는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조수를 질책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원인을 보면 블룰로의 조수가 앤선 사건을 뒤에서 부추겼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다 첫째, 당시 실험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마이어 연구소와 비슷한 방식을 썼다 조수에게 실험을 맡길 때 너무 많은 지시를 내리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실험 결과가 어떠해야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암시를 주었다 이런 암시 때문에 실험 조수는 실험에서 실제로 도출하는 결과 이상의 현찰을 관찰하게 된다 마이어 연구소의 슬라브 여성들처럼 말이다 피에르는 블룰로 역시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블룰로의 조수도 사실과 다르면서 사실처럼 보이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약간 추측이 더해진다 피에르는 앤선이 발견되기 전 블룰로가 과학 발견에 따른 상금을 두 차례 받은 것을 지적했다 블룰로의 조수 역시 실험을 성공시켰으니 상금 일부를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앤선 실험에 성공했을 때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리라 기대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관측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유명한 교수의 암시에 상금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으니 관측자가 편향된 결과 수치를 내놓기 쉬운 심리적 요인이라 할 만하다 이는 흔한 일이다 문제는 과학자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관측자가 사실이 아닌 실험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블룰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미국의 물리학사 연구자 스펜서 위어트는 세계 각국에서 물리학자에게 제공한 연구기금을 조사하다가 프랑스 기록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흥미로운 문건을 발견했다 이 문건은 바로 블룰로가 앤선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기 2주 전에 쓴 추천서였다 블룰로는 자신의 조수에게 더 많은 급여와 지위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회에 추천서를 보냈다 만약 제가 이 연구 작업에 성공한다면 헌신적인 협력자의 도움에 감사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그는 제 실험실의 기술자인 비르츠 씨입니다 그는 모든 실험 설비를 제작했을 뿐 아니라 설치하는 데도 유용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저의 모든 실험과 측량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등 정밀한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레이지 머는 논문에서 블룰로의 조수가 앤선 발견 혹은 그 이후의 연구 열풍의 총매 역할을 했다는 정도만 암시했지만 이 추천서가 밝혀진 후에 위어트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블룰로는 자신의 조수에게 과학적 분별력이 있으리라고 과신했다라며 한탄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블룰로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원인은 다양했다